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이것이 킹? 바스트 사이즈 같은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신데렐라 퀴즈 타입 중 1위, 바스트 사이즈가 92이자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녀, 아카니시 에리카입니다. 16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90이라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슈트 타입에서도 세번째로 1위입니다. 취미특기가 만담이다 보니 사이즈보다는 개그 캐릭터로 많이 통하고 있지만 카드 일러스트를 보면 꽤나 깎게 그려져 있으며 일부 일러스트의 경우는 특유의 바스트를 어필하는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신데렐라 시리즈는 90위보다 우월한 사이즈가 있다 보니 완전 흔하디 흔한 위치지만 에리카를 넣은 이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라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시어터 최대 크기, 바스트 93의 소유자 토요카오 후카입니다. 22세의 나이로 시어터에서는 세번째 연장자지만 사이즈만큼은 시어터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와는 별개로 후카는 섹시화표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지만 그리마스 당시의 일러스트들은 93이라는 사이즈를 강조하는 일러스트들이 많으며 그리피의 경우는 후카한테 일부러 섹시 강조의 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희망은 정통파의 청승을 한 키를 쳐지만 사이즈가 사이즈이다 보니 꽤 그쪽 어필이 많은 아이돌입니다. 한컷에 의하면 학생때부터 어깨 열림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학창시열때도 꽤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샤니마스 최대 사이즈 바스트 93의 소유자 츠기호가 코가네입니다. 샤니마스 아이돌 중 가장 큰 아이돌로 나이는 19살 93이라는 사이즈를 가진 소녀답게 몸에 묻는 의상이나 수영복 같은 일러스트를 보니 꽤나 강력하게 강조되며 거기다 코가네 특유의 메가델의 별렁이 침입 속성이 시너지를 인해서 엄청난 오해 캐릭터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보다는 별렁거리는 각오 속성이 더 강한 아이지만요. 앞서 이야기한 후카랑 동일 사이즈이지만 나이면에서는 코가네가 더 어린 편에 속해서 3위로 결정해봤습니다. 아이마스 세계관 2위 바스 사이즈 95의 소유자 루카이 타쿠미입니다. 앞서 1위에 그녀가 등장하기 전까지 부동의 1위 사이즈를 유지했던 그녀였지만 1위가 등장 후 2위로 밀려난 아이돌입니다. 전지 폭주족의 터프 한 면이 강하며 아이돌로서의 귀여움을 어려워하며 귀여운 타입의 의상을 싫어하긴 하지만 틱틱되면서도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대사수가 노출두가 상당하며 그것도 모자라 코스프레 수준으로 튀는 복장이 많아서 타쿠미의 거유와 시너지 효과로 시선을 확 끌어들이는 게 문제 루어스트를 보면 95라는 사이즈를 적나라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현역 18살의 고등학생인 아이지만 사이즈 플러스 날카로운 외모 때문인지 교복을 입어도 코스프레 느낌이 강하다고 하네요. 역대급 사이즈 바스트 베고의 소유자 오이카와 시즈쿠입니다. 시즈쿠는 아이마스 전체에서 가장 큰 사이즈니 베고 사이즈의 플러스로 나이는 16살이라는 역대급 언밸런스를 보여주는 아이돌입니다. 본가는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젖소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말 카드 각성 후 의상이 젖소 의상인 것까지 해서 거의 제작사 측에서는 노리고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피시버 같은 각종 릴러스트 사이트에서는 그렇고 그런 릴러스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16세의 베고 사이즈 진짜 신데렐라 세계관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신데렐라 시리즈는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여기는 어린데도 큰 사이즈를 소유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16세의 베고 사이즈 이건 진짜 노리고 만들지 않은 이상 상상도 못한 캐릭터입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빵집에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급 체격을 가지고 있다던지 어떤 극장에서는 24살인데 11살짜리랑 키로 비빈다던지도 있으니 뭐 그냥 아이마스가 특이한 거겠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제 영상의 국룰이지만 너무 넘사벽인 캐릭터가 있다 보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